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에 다닌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많이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써먹는 것이 세 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명 14만 4천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명이니까 빨리 구원의 숫자가 차기 전에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환란 시기에 그런 숫자다 또 유대인 전체에서 구원받을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명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지파에서 12천명씩 그래서 그 대환란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에요 그런데 요하이정이도 그러고 신촌지도 그러고 이게 다 보면 거의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이 14만 4천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명이 차버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명이 있고 그다음에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잎은 큰 무리가 있는데 또 흰옷잎은 큰 무리에 속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이단들은 이걸 이제 거기 빠진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14만 4천만 했다가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있는데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가야 나중에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지 이 안에 못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몸을 다 바쳐서 그 교주 그들의 섬기고 있는 단체를 위해서 충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처음에는 다 14만 4천명이 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겠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작은 책을 갖다 뭐하라고요? 먹어버리라겠죠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먹으라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먹고 네가 가서 또 애원하라겠는데 신천지의 이만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받아 먹어가지고 애원을 한다 이런 거의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 힘센 천사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배는 쓰고 네 입에는 달리라 했는데 그리고 다시 가서 애원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유재열이하고 이만인하고 두 증인인데 유재열이가 배신해가지고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 그래서 자기만이 유일한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증인이니까 거기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 이 두 증인 문선명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대부분이다 뭐라고 하면 그 자기의 교주가 또 자신이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세 하나님이 세운 증인이니까 여기 와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지니까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가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뭐라고 했어요? 측량하라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집밟도록 내비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대인으로 하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걸 의미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교회 재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를 먼저 쌓았어요? 재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재단을 쌓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잔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얼마나 이게 교회 중심의 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재단을 쌓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잔송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생활하면서 재단을 쌓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애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화하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꼭 교회 가서 예배해 드려야 되냐 왜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이런 데 물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라는 기간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된 교회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참된 교회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대화하라는 이런 걸 모르니까 와 대화하라는 온다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바른 신앙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곧 12장 하겠더니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잃고 밑에는 달이 잃고 열두 별의 멸류관을 쓰고 그런데 굉장히 애를 써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용이 가서 토하여서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용이 그 여자를 해야지 못하도록 거기서 용은 뭐냐면 애 뱀고 마학이라고 하다고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 여자는 어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에서 마지막 때 신앙 생활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환란 온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겠잖아요 두 증인을 첫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첫째 이게 유대인의 교회 또 신약 이방인의 교회 이렇게도 많아요 교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맞다 틀리다 했어요? 틀리다겠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고 3일 반만에 교회에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이게 뭡니까? 그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땅에서 이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두 증인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두 증인이니까 구약과 신약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천년 왕국 이런 거 하는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우천년설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아니 그런 것도 몰라 하면서 하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좀 어려운 표정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설 너무 쉽다겠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걸 뭐라고 했어요? 천천년설 천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징이고 진짜는 천천년왕국이었고 이건 그 기간 전체를 천천년왕국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천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대화하려는 이런 것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이걸 주장을 신빙성을 안 두니까 이걸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막 난리를 피로변하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피로 막 이적을 행하잖아요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역시 한 내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기 불로 막 원수들을 살라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이게 성경점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안 해서 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라는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래요 말라기라는 사람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라 보라 여호와이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 불말고 불수를 타고 올라갔죠 근데 주님이 내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봐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를 보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 그거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거스르는 자를 의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어요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뭐라고요?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보다 말한 거예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한 엘리야고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아니 엘리야를 보낸다겠죠 그런데 엘리야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미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뤄내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엘리야가 뭐라고요? 왔다겠죠 왔으되 이미 왔어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 증인이 엘리야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모르면 여기 말라기 사장 오절만 가지고 여기 엘리야를 보낸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지 이렇게 하면 딱 거기에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애녹과 뭐라고? 엘리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애녹도 안 죽고 올라가고 엘리야도 안 죽고 올라가서 그래서 와서 죽어서 가야 된다 해서 그런데 말도 안 돼서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 자신이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자기의 교주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은 자신이 내가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 증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왔죠 그럼 불이 이만이 입에서 나와요? 그것을 또 이상하게 부르는 말씀에 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이단들은 고런 쪽으로만 머리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보이스피싱하는 인간들을 봐보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 머리를 좀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나쁜 놈들은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단의 교수들은 보면요 학력이 대부분 다 낮아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JMS 정명석이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신천지 이만히도 초등학교 나왔죠 다 이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학력이 거의 낮아 그리고 거의 다 부도독한 생활하고 이상한 짓거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여기서 저기서 이단에 굴러다니는 것을 안 좋은 데만 가서 보호하고 이걸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딱 자기한테 마귀가 준 그런 짜맞추는 능력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딱 맞춰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감남나무야 내가 그 두 초택 가운데 하나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보셨죠? 이만희 설교한 거 봤으면 설교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설교한 거 보면 무식한 티가 얼마나 펄펄난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 밑에 가서 대학 나오고 대학 온 나오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그 이단의 교리 공부를 해 거의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꼬복 노릇한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하니 가정도 뱅개치고 자녀도 뱅개치고 직장도 버리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열광이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잠실 그 운동장에서 할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이만희한테 그 김남이랑 이렇게 나와서 평화축전한다고 할 때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다 뭐 기저귀 차고 가지고 화장실로 못 가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나 하는 데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나겠죠? 그런데 이단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다 뭐라고요? 자신을 두 감남나무 가운데 한 사람 두 초대 가운데 하나 내가 두 주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언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이상하게 풀어 이제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한다겠습니까? 천님의 60일 동안 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더 가면은 요한계시라고 17장 아니 이제 13장에 가면 제가 그걸 또 다시 할 거예요 7년 대활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7년 대활란이 있으면은 여기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이라고요 여기를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이제 42개월 42달이라고 1260일이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1260일 날수라면 42개월 42달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뭐냐면은 1년을 말하고 두때는 2년을 말하고 반때는 반년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동안 1260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 중간에 저크리스도가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저크리스도 그런데 저크리스도가 출연하기 전에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굵은 배옷을 입고 막 애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애연을 해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줄이는 그랬지 예수님이 그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권세를 줘서 애연을 하게 돼요 배옷을 입고 그건 배옷을 입은 건 슬픔과 회계를 표시할 때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러면 뭘 애연하냐 애연이라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심판을 할 거다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할 거고 저크리스도가 출연할 것이고 더 무서운 환랜이 있다 이런 걸 막 애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 이 두 증인 애연자들이 하는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친노와 저크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림과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안 믿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저크리스도가 출연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할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 할 때 만약에 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해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거 한 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5절에 한 번 보겠어요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아무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해 만약에 해하려면 불이 입에서 나와서 삼켜버리거나 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왜 이때 벌써 저는 3년 반도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절을 계속 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랬잖아요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못 오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데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런데 안 내보냈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나일경을 치니까 나일경이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고 어떤 먼지를 달리고 치면 그게 이로 변하고 별별 그런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그런 우박 재앙 이런 재앙을 행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두려운 걸 알게 됐죠 결국에 열 번째 재앙을 이제 행하고 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런데 두 증인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막 기적과 기적과 이런 걸 행해가지고 봐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여러분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만 지혜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있잖아요 아멘 사도들이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시고 권능을 행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게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인이 이제 뭐가 끝났어요? 그들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역의 기간이 그런데 그때 무조경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경이 뭐냐 무조경은 끝이 없는 깊은 어떤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가 누구를 거기다 놔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무조경에다 가둬놨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나팔을 부니까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무조경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연기가 막 스루스루 나면서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황충같은 기어 나왔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꼬리로 갖다 쏴버려 전갈의 꼬리같은 꼬리로 쏴버리니까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없어서 괴로워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갖다가 다 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인침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말해도 인침 받았냐고 하니까 대답도 못하는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 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 같은 것이 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때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나는 예수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내 몸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인침이 스티그만하고 해서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가 나에게 있다 내 몸에 더 이상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마 그랬어요 누가 말해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구원파들 와갖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예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 그럼 나이는 이거 참 곤란의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딱 그래요 아 난 구원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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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그럼 표를 보여주라고 그래요 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아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게 인침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자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그 하신지 안 하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메?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런 게 흔들리지 않죠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짐승이 올라왔다 짐승 여기 짐승이 올라왔다는 게 뭔 짐승이냐 이게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두 증인이 올라왔는데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해 싸워가지고 두 증인을 이 짐승이 어떻게 죽여요 두 증인이 뭐하냐 순교를 해 순교 누구한테 순교를 해? 짐승한테 그럼 짐승한테 오 목사님 사자한테 물려주고도 순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뭐냐면 짐승이란 무적행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3년 반 됐을 때 딱 나타나 그러니까 1261 동안 애원하고 3년 반 될 때 나타나니까 아 이게 전반기에 두 증인에 애원한다 이걸 알겠죠? 그러잖아요 이걸 딱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을 받는 자예요? 마귀의 능력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안 끝났으면 두 증인이 안 죽을 건데 사명이 끝났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저크리스도 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저크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해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러지 말고 순교한 것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겼는데 살라고 하지 말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절대 주를 부인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좀 몇 년 더 살려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죽고 자르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그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괴한이 갑자기 대학에 어떻게 총기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드르륵 쌌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책상 밑으로 다 의자 밑으로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괴한이 뭐라고요? 한 사람씩 딱 일어나나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거기서 그대로 싸 죽여버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믿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어야지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아니 죽으면 이보다도 천국인데 왜 살려고요 이 세상은 뭐예요? 안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봐요 이제 그 주님께서 천국에 가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안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막 약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환란 오면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어에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너희에게 사도인의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저 그리스도 이 저 그리스도한테 두 증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서 죽었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큰 성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보니까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보니까 큰 성에서 죽었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니 소돔이라고는 소돔은 죄악의 도성인데 특히 동성연애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애굽 애굽은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온 곳인데 얼마나 거기가 여러분 어때요? 우상숭배가 많은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음란한 것의 상징이 애굽 우상숭배의 상징인데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랬잖아요 에루살렘에 있는 거기 올라가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거기에 가지고 여러분 갈보리라고도 하고 해골이랑 골고다라고 하면 똑같은 건데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디서 죽는다? 에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냐? 에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작년에 아시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라고 했어요? 전에 텔라비브였는데 에루살렘 그리고 미 대상을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좋아요? 안 이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게 좋지 왜 이기는 게 좋냐? 그러면 트럼프는요 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이번에 선거 유세한 것도 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예수님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딱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그거 공포했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하게 법으로 다 했던 거 트럼프가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거를 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좀 좀 너무 돌출 행동도 많냐고 이상한 사람이다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부동산 사업가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일상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뭐냐면 전략적으로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이 무슨 책을 썼는데 뭐냐면 사업이 뭔지 그런 제가 이름이 생각하는 그런데 뭐냐면 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상대방으로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막 김정은한테도 보면 어쩔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곧 어떻게 불로 그냥 갔다가 쏟아서 어떻게 해버린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 야 저 사람은 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트럼프가 보면 여러분은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열렬하게 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은 카토리 신자인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미국의 카토릭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개신교 다음으로 미국의 카토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때요? 낙태화통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성경적인 가치 그대로 하려고 하죠 바이든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좌파들이에요 그게 아주 그래가지고 좀 문제였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니까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가 되는 게 그래도 우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지금 엉뚱한 데 갔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그리 가버렸어요 뭐라고요? 한 사람만 말하십시오 순교 순교하다가 미국에서 그랬죠 그런데 두 증인이 어디서 순교했어요? 에루살렘에서 순교한다니까 에루살렘 앞으로 모든 세계에 관심이 어디로?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저크리소가 나와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성전을 세우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어떻게 돼요? 이걸 장사를 못 지내게 해 장사를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고 좋아서 난리쳐 왜? 아니 저 두 증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려 막 이적을 행하가지고 난리쳐 그 다음에 잘못했다가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어 막 이런 일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 짐승 무적의 힘으로 돌아온 짐승 저크리소가 나와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때요? 에물을 주고받고 간다요 한번 거기 보겠어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적속들과 방흥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에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야 에물을 보내마 얼마나 죽은 게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근데 3일 반 후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생기가 이 생기가 뭐겠습니까? 이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그런데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놀랐어요 막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겠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보조 앞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보겠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고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은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근데 그 시간에 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상상을 할 수 없고 적글이 쏘아 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상호파를 못하게 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환란이 있대요 정말로 무서운 환란이 있대요 장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환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꼭 여기 지금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 이 증인을 세워서 이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했다겠죠 첫 번째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줘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저 그리소가 출연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이 있고 그리소가 재림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천년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빨리 뭐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예수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뭐 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다음에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신자들에게는 앞으로 저 그리소 출연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잘 이 환란을 통과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은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운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엄청난 심판의 기간이에요 환란과 심판의 기간 엄청난 그런데 이 엄청난 심판과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증인을 보내서 막 이거 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구에 벌써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년병과 짐승으로 말면 어떻게 4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 유프라데스강에 묶어있던 네 천사가 놓이니까 2억의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지구에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대접 심판 이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보내서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라 환란 기간 동안에 전쟁 동안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이 죄를 범하고 누가 타락하고 그 사회든지 아니면 그 개인이든 그랬는데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심판해버리고 아무 경고도 없이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애녹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물로 심판한다 이렇게 했죠 그 아들 인은까지 무두셀라라고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죠 그다음에 노아가 이 방주를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120년이나 정확히 보면 한 80몇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120년 전에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그 120년 동안 이렇게 노아가 계속 뭘 했겠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 걸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세요 계속 외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타락한 생활하고 계속 재짓고 할 때 엘리아 선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자를 보내서 계속 뭘 하겠어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죄 많이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그냥 확 심판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 그랬죠? 그 죄가 많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그때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 12만 명 사는 도시에 요나보다 가서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한다고 해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 우리 괴롭힌 저놈들 망해야 돼 해가지고 욕바로 가서 뱉하고 다시 서로 도망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할 수 없이 다시 회개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거나 외치니까 회개해 버리니까 아수르 그 수도인 니누에다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요 왕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리니까 아마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짐승들까지도 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동과 고모라성이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소동과 고모라성을 그냥 단숨에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멸하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가 가지고 그 소동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거기 록과 그 가족과 사이들과 이를 전했잖아요 그럼 그 소문이 쫙 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액하고 불순정하고 우상승명 재직과 할 때 어때요? 에레미아라든가 에스겔아든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겠죠 하나님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도 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그냥 단숨에다 유앙과 불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증인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늘을 닫고 이런 걸 하면서 뭐 하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라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이 다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보내서 이 회개하라고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는 초대교회 때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원을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쭉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저 못된 놈들 그냥 다 멸망시켜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예수의 증인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지나면 마지막 때는 누가 와요? 두 증인이 나타나죠 14만 4천을 보내고 두 증인을 보내고 이런 걸 하죠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주님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사동의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여기 보면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희 제자들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는 모포와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겠는데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증인들에게 뭐를 줬어요? 권능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는 누가 보면 입사정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로 기다리라 하겠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받아갖고 가서 뭐가 되나?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까지 갈라 했는데 일곱째 나팔은 틀린 것 같아요 일곱째 나팔은 다음 주에 그런데 한 가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게시록 11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게시록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죽은 두 증인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안에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생령이 된 영적인 존재 생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기를 하느라고 하거든요 신약에는 이걸 뭐냐 하면 피우는 화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후욱 해가지고 생기를 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우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이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신약성에 보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왔는데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보고 어디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오 바리세인이오 또 사내들은 공예원이고 굉장히 이런 라비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탯속에 내가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두 번 나야 되냐니까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백 번을 나와도 육이오 그거는 다시 난 거지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가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으로 나야 된다 그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게 피우는 음악 생기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날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으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허물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런데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막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걸 오늘날도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떤 장소를 막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목포에 있었는데 한 시간이다 보니까 서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 에스겔을 그렇게 하나님이 쏙 들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어디 골짜기를 보였는데 골짜기가 사람 죽은 뼈 따귀들이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 따귀들이 막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이제 능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뭐랬을까? 오늘 나인은 입이 없네 나는 모르고 주님만 아십나 그랬죠 이게 이제 못 살아난다 하기도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대답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뼈들을 대연을 하라 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다 대연을 했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죠 생기가 쫙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말씀을 따라 대연하니까 죽었던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겼는데 그게 생명은 없었어요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살아나가지고 일어나는 여우의 군대가 됐어요 그 생기가 뭐냐? 그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를 끌려가지고 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서 여우의 군대가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사여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우리 가정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살려면 그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에 들어가니까 일어나 여우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인이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유가 무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것도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다 사라는 것 죽은 것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로 살려요? 성령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만? 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변화 안 된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뒤집어져가면 변화 새삼은 되잖아요 아메? 변화 안 된 가정도 마찬가지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장이 좀 중요한 이게 너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 그리고 작은 책을 먹은 두 중이 이거 가지고 이 단들이 너무나 많이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로 설교하는 건 목사님들이 무서워해요 너무 또 어렵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면 축복해서 재벌이고 여기 있는 거 더하면 저주를 더한다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해가지고 이걸 못해 그런데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것을 그래서 오랫동안 예전에 새벽 설교하면서 한 번 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걸 해야 되겠네 하면서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매일 주님 앞에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말씀을 열어주는 이게 창세 계시로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그 영혼 전부터 영혼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분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경영 그분의 경륜 이것이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때요? 주일날 저녁에 좀 제발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저녁에 와서 창세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 모든 기원이 창세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다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만 알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걸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창세 1장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한 것을 요한계시로 22장까지 또 갈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도행전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이런 거 다 이어지죠 신약에 와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시대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지금 성경이 기록이 안 됐지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또 흘렀잖아요 2000년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이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라도 그거 할 건데 그렇게 뭐 돈 내라고도 안 하는데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한데 옆에 우리 셀 리더님들 제발 셀원들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로 1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그것만 기억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는 때가 뭐라고요?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로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로 7가지 7에 대한 걸 계속 나와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우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알아야 준비를 하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데 일어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요한계시로 다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아멘